59번 경기, 소예준 선수, 정예준 선수 네 네 팀 황로 선수, 박준호 선수, 지금 아래 2번 매틱으로 출발 이번 선수, 박준호 선수, 지금 아래 2번 매틱으로 출발 네 59번에 송천히 나이스 중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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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커바리 리커바리 나이스 나이스 리커바리 천천히 해도 돼 머리 백악선으로 잡았다 백악선으로 어 프링 손목부터 그렇지 나바나 천천히 머리 늘면서 그렇지 관장님 말 들어 들어 아직 아니야 시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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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을 반대로 옮겨봐 잡아서 4분파로 옮겨줘 아쉽 하핰 하핰 그래 잘했어 클로즈 어 그래 뺐다 뺐다 목기 반대쪽 반대목기 잡아 반대목기 손이랑 손 양쪽 같은쪽에 있어야지 시어시 시어시 괜찮아 괜찮아 무릎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고 왼손 오른쪽 목기 잡으라고 슬퍼 그날이 말고 지저스 한 명 시어시 지저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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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란을 잡고 파란을 잡고 파란 파란 여주 파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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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주 파란 여주 여주 파란을 잡고 밸런스 부터 잡아라 밸런스 밸런스 잡아 발 빨리 잡아라구 밸런스 빨리 잡아봐 발 밸런스 밸런스만 잡아 밸런스만 잡아 나이스 밸런스만 잡아 복지 말고 다리 잡아 복지 말고 다리 잡아 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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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밸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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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아까처럼 가득 내려가 아리왕 싸워 머리들어 머리들어 허리바러 복지 아까처럼 벗고 손 하나잡고 일어나 손 하나잡고 일어나 손 한개 잡으라고 팔 하나잡고 일어나 목 못들게 해야돼 팔 하나잡고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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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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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분리할거 없어 목 잡힌거 뜯어야돼 1번 30초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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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 잡으라고 팔 손으로 무릎 밀어 손으로 무릎 밀어 손으로 무릎 밀어 손으로 무릎 밀어 예주왕 손으로 무릎 심지어 아까 똑같은거 쏜다 반대로 쳐 반대로 오른쪽으로 일어나 다리 빼야돼 목 뒤져나 땡겨나 머리가 진짜 붙어있게 하나 머리 못들게 예준아 팔 하나잡고 일어나 목잡힌거 뜯으면서 일어나 두손으로 뜯어야지 클로우드 더 깊게 들어가야돼 그렇지 목깃 뭔데 예준아 목깃 더 깊게 잡아야지 목깃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그렇지 그렇지 좋다 무릎 박아야돼 무릎 안으로 넣어야돼 초크로 해봐 초크 허리잡고 밀고서 해봐 초크 해봐 초크 다리 빼 20초 2개 담아서 초크 해라 예준아 2개 담아서 초크 해라 예준아 초크 해라 예준아 초크 해라 일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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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좋아 5초 정채우 선수 지금 바로 1번에 담아주시고요 6초 10초 5초 8초 당일 1차